가만히 발끝을 보면서 이 세상에 발끝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 왜 미진이랑 끝냈어? 여자 생겼지? 응 스티커가 있는데 J.S.Y. J.S.Y. 전서야 나는 미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길래 도와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조현철한테 물어본 건데 나는 그 얘기 진짜라고 생각 안 해 맨날 장난만 치고 세영아 너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다른 전화로 전화 오면 전화 오면 안 돼